박수홍씨 아시죠 박수홍씨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어제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랑 상극인가 선생님 봤을 때 어때요 상극이라기보다 아버지가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럼 장남 위주였던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동생이 형한테 대드는 격이 돼버린 거잖아 고소를 하고 근데 형도 잘못을 했잖아 잘못을 했지 잘못을 했는데 가족끼리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 원인을 박수홍씨한테 이제 전갈을 시킨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감히 네가 식구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며 장남한테 형한테 그렇게 대들 수 있겠느냐 마치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분란이 막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 아버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박수홍이 밉지 않겠어요 밉고 그렇지 이 아버지가 1939년생이고 박수홍씨가 1970년생이에요 상극은 아니에요 상극은 아니에요? 네 상극은 아니에요 상극은 아닌데 그냥 단지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옛날 분이시잖아 그래서 이 장남 선호사상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박수홍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왜 느닷없이 이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거나 더 화학되거나 뭐 이런 거겠죠? 그러니까 박수홍이 결혼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가잖아요 박수홍씨가 그렇죠? 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다면 아니면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사람 한번 들어와서 탈이 나려면 이런 식으로 탈이 나는 거야 아 며느리가 박수홍씨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어 음 그래서 아마 이게 인동법이라 그러는데 이 인동법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탈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아버지하고 고발은 하지 않겠지 아버지를? 복행죄로?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원만하게 합의를 찾으실 것 같아 박수홍씨 상속에? 음 원만하게 합의를 찾으세요 왜냐면 지금은 대질신문이잖아요 네 잘못했냐 안했냐 네가 이걸 했냐 안했냐 이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럼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슈화 되는 것도 굉장히 싫을 것 같아 박수홍씨 입장에서는 왜냐면 계속 활동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커지고 그러면은 가정이 이렇게까지 안 좋다 모든 게 다 오픈되는 거잖아 가정사가 그러면은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음